잠잔랜드 선수들은 오픈 찬스가 오면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아주 잘 메이드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정영삼, 좀 길었는데 캘리가 골밑에서 투 핸드 다운카. 지금은 정영삼 선수의 어시스트에요. 어시스트로 골면 되겠군요. 높이 준 어시스트. 22대 11. 이렇다 할 인물이 없다는 얘긴거 같아요. 저는 저 물음표에 이제 경기훈 선수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제임스 켈리 지금도 켈리 선수는 앞에 수비가 있는데 그 위에서 엘리우 패스를 잡아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날아올랐던 켈리의 에어 턴크였고요 정말 어느 팀에 나타났나요? 제임스 켈리의 엘리우 비입니다 앞에 경기훈 선수가 있었거든요 저렇게 앞에 수비가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서있으면 점프를 많이 뛰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켈리 선수가 굉장히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